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2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0번이구요. 이화의 문제네요. 2020년도. 별표 하나 줬어요. 폴티 표현이죠? 틀린 표현, 어색한 표현, 틀린 표현. In 1967, 1970년 accidental weapon detonation. 사고로 무기가 폭발한 것. On the airport carrier, 비행기를 나르는 것. 항공모함이죠. US 포레스트를, in the Gulf of Tonking, Tonkingman에서, killed 134 crew members. 134명의 승무원을 죽였고, killed and injured 161명을 부상 입혔으며, and, 그리고 결국에는 required across the street, 값비싼 7개월간의 수선을 요했다. 이런거죠. 뭐 이게 A and B combined 된거고. The disaster was the product of deviation. D, 벗어나는거죠. B야가 길이죠. 일타라는거죠. 규칙에서부터 벗어나는거에요. 일타라는 것의 결과였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보죠. 뭐에요? Made in interest of in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의 관점, 이익에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였다. Many of the after carriers, on the carrier, 그 항공모함의, 에어커르크래프트는 단복수통용이죠. 많은 것들은 war, 복수를 마주친거 맞아요. Feated to juni, rocket pods, 로켓 포드가,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위드구문이죠. 명사찍어놓고, 근데 여기서는 위드구문이 꼭 분사구문만 되는건 아니고, 후치수식이 될 수 있는거에요. 이건 지금 위드 이치포트에요. 이치포트인데 반복되니까 이치만 쓴거죠. 역시 이킥트웨트포 언가이디드. 에, 유도되지 않는가, 유도되지 않는 미사일 4개가 장착되어 있었다죠. 장착하다가 되어있으면 목조가 있어야 되니까 안되죠. 위드가, 이치, 이킥트가 되는거죠. 이킥트가 되어야 되고, 이치는 이치파드를 뜻하는거고, 위드, 이치, 바드, 이킥트, 이렇게 된거죠. 여기서 이킥핑을 쓰면 안되는거죠. 물론 이거 굳이 관계절로 전화를 하면, 이치, 오브, 위치, 워스, 이킥트드, 이렇게 될텐데, 이렇게 귀찮게 길게 누가 뭐하러 쓰겠어요. 그냥 오브이치 지워버리고, 워스 안쓰고, 이킥트 쓰고, 앞에 위드도 생략하는거죠. 위드구문이 후치수식으로 쓰인거죠. 이해되겠죠? 위드구문이 비제한 후치, 컴마 찍었으니까, 비제한 후치, 계속적용법이 되는거죠. 에어프리카, 단복수성용, 항공에서 쓰는 말, 포드, 우리는 무슨 파드라 그러죠? 방송하는거, 파드, 콩깍지, 얘에 든거에요. 이것도 파드가 밑에 콩깍지에 들어왔다는거에요. 자, 내려가죠. 3591번, 별표 하나 줬네요. 도포민, 도포민은 to be brain chemical, 화학물질이다. 시그널, 즐거움을 시그널하는, 근데 이게 콤마, 콤마로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빠지는거에요. 그리고, turns로 잘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고, turns out to have more, have something 대신에 뭐가 쓰인거죠. much 대신에 뭐가 쓰인거죠. to do with one thing 대신인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떤 필요, 원하는거, 욕구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1번, eat, 죽격의 주어, has, 정동사, 안되죠. 두개의 절 사이에, 주어, 정동사만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절이 이어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예, 비번은 더 나쁘죠. 이거는 뭐, 콤마 찍고, 주어, 콤마 찍으니까, 다포민이 주어도 아니잖아요. 해수가 그냥 쓰인건 안되는거죠. 자, 그 다음, C번은 많이, 이 문제에 별표 준건, C번 때문이에요. 이거는 원래, 원래는 후치 수식이에요. 그리고 관계절이 축소가 되면, 관계절은 분사로 수식이 되는거죠. which has long been reputed,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위치를 삭제하면, 죽격의 주어 삭제를 하면, 해수도 삭제하는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빈을 남기면 안된다는거에요. 빈을 남기면 안되고, 해수를 찍는 순간, 빈도 같이 지우고, long repeated, 그냥 쓰는거에요. 2번이 답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데, 해수를 삭제하고, 동시에 빈도 상력하는거죠. 이게 분사구문이 아니면, 우리가 완료분사란 말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후치 수식일 때는, 이렇게 완료분사 이런거 없어요. 그건 분사구문에서만 사용되는거고, 후치 수식일 때는, 그냥, 이거 잘 아셔야 돼요. having been repeated도 사용되지 않고, 이게 분사구문이 아니고, 후치 수식이기 때문인거에요. 이게, 여기 자리는 분사구문 자리보다는, 보통은 후치 수식의 자리인거죠. 분사구문은 아니죠. 후치 수식이에요. 그래서 빈만 홀로 남길 수가 없다는거죠. 주어와 정동사가, 컴머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거죠. 이트가 만약 위치로 되어있다면, 괜찮겠죠. 뭐, 비번도, 해수가 있으면 안되는거죠. 만점 나오다가, 컴마 찍고, 으악 형이 되는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 3592번, 광흥대학교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거. my dad is having the loop. have가 상태동사가 아니죠. 사획동사는거죠. 지붕이 수선되어지게 시키고, 인부들이 있으니까, 시키는거죠. 이건, 협력적 사획동사라고 해요.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는거죠. 우리 아빠가, 지붕이 고쳐지게 시키고 있다. 이런거죠. 지가야, 직접하기보다는 시키는거에요. we are gonna get married 다음주에 결혼할 작정이야. be going to는 의도나 작정이 될 수가 있는거죠. 뭐, 여기서는 당연히 get married next year 맞구요. c번, we've been owning, 안돼요. own은 상태정사죠. 쭉 소유하는거에요. 따라서 해, have a pp면 충분한거에요. i am owning도, we are owning도 안쓰는거죠. 보통 안쓰는거에요. head, 보시면, head, e, and, b, ing로 묶이고 있죠. 과거 완료, be 진행인데, 과거 완료도 진행형이니까, 안되잖아요. 진행형은 못써요. owning은 상태동사니까, 그냥 we had owned 그냥 쓰면되요. 어,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i자가 있어야 되는데, if by had been 내요죠. 여기 i가 빠졌어요. i가 오타가 됐습니다. 아, 이놈 오타, 어떻게만 좋을까요? if by had been이 되야되겠죠. 내가 거기 있었다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하는거죠. 옛날얘기인데, 뻥. 거기 없었는데 있었다면, 옛날얘기인데, 뻥이다 그런거에요. 옛날과거 하면, 뻥 과거 한벅. had pp죠. i would have helped you. 도왔었을 때 그런거죠. i have to important exams next month. 다음달에, 여러분이 현지형으로 썼을때는, 이렇게, 현지형은 예정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순간적인 예정이 아니라, 비교적 긴, 일찌감치 정해져갖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현지형의 특성을, 그대로 설명해주는거죠. 쭉 그랬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다음달에도 그런거죠. 두개의 중요한 시험이 있다. 이거 아주 훌륭한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봤을땐,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거죠. 자, had a owned가 되어야되면, 이해되시겠죠. 협력적 사회동, 다 조금 설명했었죠. 비고잉투, 가정법 과관료, 뭐 등등,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